대한민국의 상자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탁월한 재질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고민은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중한 생각들을 어느 누구도 훔쳐볼 수 없게 꼼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상자가 바뀌었는지 과학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소중하게 만들어진 상자를 투표함이라 부릅니다 이제는 소중한 마음을 담아주세요